보고 싶은데. 아니, 나는 석유주 씨가 우리가 사귀는 걸 까먹은 줄 알았지. 새 남친이랑 가시죠, 캠핑. 오! 석유주 씨 운전면 어떻게 딴 거예요? 내가 언제 못 보내고 했잖아! 빨리 좀 와요, 사장님! 언제 붙을래! 이승에 대한 화가 깊으면 악귀가 되어가는 거예요. 만약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귀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야 할 거예요. 야! 두고 혼자 가지 마요, 제발요. 어디에 나왔냐! 안 돼! 한글자막 by 한효정